첫 소식입니다. 연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17일 사회도시위원회는 주민복지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감독의 부실한 부분을 포함해 효용성이 떨어지는 쓰레기 무단뚜기 cctv에 대한 내용도 지적됐습니다. 최영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17일 열린 연재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감사현장은 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홍숙 위원은 우선 청소대행업체 관리감독의 부실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내용은 수년째 연재구와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어온 특정 청소업체 두 곳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쓰지 않고 지명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 자체가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노동자에 대한 각종 비용에 방만한 집행도 언급하며 대행계약서의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맹백하게 밝혀낼 계획이고요. 자료 제출을 거부한 두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상의 조치를 반드시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철 위원은 현재 연재구에 설치된 88대의 카메라에 비해 무단투기 적발 건수가 현저히 적은 부분을 예로 들며 주민의 경각심을 높일 대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모니터링 및 정비 결과를 보면요. 1778건입니다. 그런데 가태료 부과는 단 16건에 금액은 240여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시카메라의 화질이라든지 이런 게 오래전에 설치된 것들은 사실은 촬영을 해도 인식이 거의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왔던 재활용선별장 확충의 부지 확보 문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연학습장, 거기 약 한 360평 정도가 됩니다. 부속 건물들을 철거하면 거기다가 선별장을 넣고 선별장 위에다가 우리 구청 옥상처럼 텃밭을 만들고 자연학습장을 만들면 한편 경제지능과를 대상으로 한 오후 감사에서는 지난주 개장한 도시농업체험장의 개선점 등이 다뤄졌습니다. HCN 뉴스 최연강입니다.